하하 이 녀석 산책 가자고? 알았어 아양아 우리 산책 한번 가자 날씨도 좋겠다 한번 나가볼까? 어? 공원이네 일로와 얼른 와 얼른 와 우리 공원에서 좀 뛰어넣을까? 아양이 참 귀여운 녀석 자 얼른 풀 먹어 풀 아 맛있게 먹을까? 쓰다듬어줘야겠어 자 얼른 아 우리 떼나밀로 갈까? 이제 여기서 좀 너무 더러워진 것 같으니까 떼내러 가자 가자 난 아양이가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리 아양이 빨리와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차 조심해 아양아 시내 안 돼 오우 예 오우 안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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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그나저나 이 조수 왜이렇게 늦게와 오늘 혼내야겠어 오우 저번엔 잠을 너무 자서 내가 해준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지 잠을 못 잔다고! 안 나가 못 나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봐 자 여기 건전지 두개 빼면 돼 탁 탁 됐지 됐지 됐지? 이제 안 들리실거에요 이런 방법이? 들어가세요? 아 일단 맘에 안들어 뭘 또 와 또 올거에요 이거 없어질 때까지 맨날 올거에요 아휴 들어가서 내일 또 와 너 내일 보자 아휴 들어가세요 아 그날저라 조수 왜이렇게 늦게와 오늘 환자들이 얼마만한데 띠띠띠띠 야 왜이렇게 늦게왔어 오늘 야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늘 카트라이더 온다고 뭐 카트하고 온다고? 카트라이더 들어있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하고 온다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쇼핑카드 부셔버려야죠 아 늦지마 우리 환자들이 많이 밀려있단 말이야 verlier 어 어 얻어 긴급하자 올지 몰라 여간도 괴 sporty 준비해 빨리 이렇게 써줘 지금 하아 이때 자 다음 환자 들어촘 만들어anh 이렇게 쓰엉 아아아아asta 아 ministry 마이 아 막 들어오실만 With 안 나고 오세요 접수 아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왜 그러시냐고 울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냐 우리 아양이가 죽었어요 아양이 뭐야 뭐야 무슨 일이에요 아양이가 아양이가 도망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 절대 났단 말인가 일단 여기 넣어보세요 상자에다가 상자에 넣어보세요 진정하시고 상자에 넣어보세요 아니 이거 어이 심장 이거 몇분 정도 지났죠 이거 지금 3분 4분 정도 그럼 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환장님 진정하시고 제가 꼭 아 근데 잠시만요 저희.. 저희는 사람 병원인데요? 아 안돼요 그래도 해주세요 아 그래.. 어쨌든 뭐.. 가까운 병원이.. 알겠습니다 바로 수술.. 조소 빨리! 수술 준비해! 아 이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래서가 꼭 꼭 살려보겠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사람 병원에서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믿겠습니다 의사님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아 이거 또 수술이구만 이것도 이거 긴급환자야 사람은 아닌데 일단은 손부터 시도 일단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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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봉합수술이니까 신중을 가해야된다고 알겠지? 일단 이거 받아놔 됐어 됐어 받아놓고 자 일단은 피를 이식해야 되거든? 뭐야 이거 소울 야 이거 소울 더 갖고 와야될거 아니야 아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 야 소울 좀 넣어줘 여기다가 병에다가 소울이요? 야 소울 좀 넣어 밖에서 들었는데 어 소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야야야 빈 병 하나 갖고 와 빈 병 빨리 조소 빨리 빈 병 알겠습니다 선생님 소울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 소울 좀 채워 넣어주세요 제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허어어어어어어어 야 소울은 준비 됐나? 아 다 다 절수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살려주세요 꼭 살리게 된다고 살려보겠습니다 자 빨리 소울 빨리 소울 여기다 놔 소울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블러드 피요 피 어 잠시만요 선생님 지금 환자들이 환자가 많이 힘들어갈 수 있다고 진짜 피인지 아니면 먹어볼게요 야 니가 왜 먹어 맨날 맛들렸나 얘가 어? 진짜 피해요 어 오케이 넣고 오케이 자 환자머리 여기다 올려놔 좋습니다 환자머리 올려놓고 됐다 자 이제 어 이제 어 자 이제 몸통을 이제 맞춰봐야 되는데 야 몸통 한번 준비해봐 나한테 나한테 줘봐 알겠어 선생님 자 빨리 붙여보자고 좋았어 자 우리 할 수 있어 붙일 수 있어 야 이 몸통이 아닌거 같은데? 아니 선생님 그런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됩니다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야 다른 몸통 없어? 아니 아니 그런게 없어요 선생님 아 나 다른거 꺼내봐 몸통 아무거나 다른 몸통이요? 어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이거 이건 아니야 여깄어 선생님 됐어 됐어 됐다 이 몸통이 아닌거 같은데?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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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시간이 없어 지금 몸통을 맞춰야될거야 그래 이게 맞는거 같아 이게 맞는거 같다 자 야 자 그리고 팔 팔팔 팔을 줘 팔을 여기있으면 선생님 오케오케 자 좋다 오케 그리고 다음 다음 팔 여기있으면 오케이 됐어 다음팔 됐고 이거 아닌거 같은데? 맞습니다 선생님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 그래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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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궁합시켜보자 일단 줘봐 빨리 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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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실해? 맞습니다 선생님 확실합니다 일단 일단 환자분 끼워봐 시프트 들어오고 오른쪽 환자분 끼워봐 야 야 이건 아니야 야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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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미 살아있어요 선생님 아이씨 야야야 이거 아니야 야 다시 줘 다시 줘 다시 다시 이게 아니잖아 환자가 죽을수도 있다고 빨리 봉합물 지켜야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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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케오케 좋았어 이거 맞아 확실해 이거 확실합니다 선생님 어 빨리 줘봐 빨리 다리 안 꺼져 줘봐 빨리 팔팔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팔 좋았고 팔이다 팔 한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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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오케오케 좋고 좋고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맞습니다 선생님 어어어 오케 다리 다리 다리만 다리만 이겁니다 선생님 다리 자 자 어 환자분 끼워봐 한번 아 잠깐만 내가 그러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기 보호자분 아 네네네네네 아양이가 맞는지 좀 아양이가 맞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아양이 맞나요? 아 맞습니다 맞다고요? 네네네 역시 우리 아양이 잘 견뎌줬구나 아닌거 같은데? 아니지 아니라고 우리 아양이 듬직한 모습이 가장 맘에 들어 아.. 아니다구 맞아요 맞다고? 우리 아양이요 네 아니야 이 아양이가 아니야 우리 아양이 맞아요 아양아 얼른 나와 아 스스로 재우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만일 정신이 이루신 것 같은데 스스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어어 어어어 어어 야야 야 말려 말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야 이거 아니잖아 다시 다시 좀 지금 환자분이 야 다시 다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빨리빨리빨리 아무것도 줘 빨리 제가 좀 짝을 맞춰서 줘야될거 아니야 어? 짝을 맞춰서요? 어 짝을 맞춰서 줘야될거 아니야 오케이 자 이거 어 얘 눈이 원래 4개인가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지 보호자분 불러가지고 어 자 짝을 맞춰서 오케이 자자자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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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어 됐어 됐어 어 팔도? 대충 이제 벌피 맞는거 같애? 됐어 이제 모양이 좀 나온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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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마지막이 다리 다리 좋다 자 어디보자 어 이거 맞는거 같다 이거 맞는거 같다 이거 딱 맞다 이거 자 오케 오오오오 어 와 키가 크신분 이었네 어어 야 수술이야 완벽하게 된거 고호자분 오세요 아 네 네 네 아양이가 맞나 이분인가요? 아 우리 아양이 아아 뭐야 아하하핫 어? 아! 어휴, 보호자분을 죽여버리셨네? 어휴... 어떡하냐? 지금 동물학대는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어... 어쨌든 보호자분 다시 오세요! 보호자분? 자, 어쨌든 이렇게 아양이를 좀 살려봤어요, 네. 네, 수술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왜요, 왜요? 아, 제가 지금 정신을 차려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요, 뭐가요? 사람들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아니, 지금 날 속이려고 그랬지? 뭘 속이려고 그래? 이거 아양이 맞는 것 같구만. 너무한 거 아냐, 지금? 아니에요, 이거? 아양이? 내가 눈치 못 챌 줄 알았어? 형, 아양씨, 아양씨! 아양이가! 내 아양이는! 아양이, 아양이! 아양이 어디가! 아양아! 야, 아양이! 야, 아양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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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가지마! 야, 아양이 말 잡아! 아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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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수술을 원하시는가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아양이가 음. 이렇게 가슴을 내놓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아, 수술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암컷이란 말이에요. 아, 이럴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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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뭐라고 하더라, 너를? 조수, 조수. 야, 조수. 다시 한번 준비하자.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해보자고. 내가 볼 땐 심장하고 뇌 좀 꺼내줘. 심장하고 뇌요? 어. 필요할 것 같아. 자,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아양이한테. 자. 심장을 꺼내주고. 자. 나 데리고 와. 갖고 와. 좋습니다. 얼굴 갖고 오고. 이번에는 꼭 성공해보자. 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잘할 수 있을 거야. 됐어, 오케이. 됐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케이. 좋아, 다음. 다음. 이겁니다, 선생님. 좋았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어, 대충 사람의 모양을 뛰고 있어, 또. 자. 오케이. 다음 갖고 와. 좋습니다. 응. 이겁니다, 선생님. 좋구만. 됐어. 맞겠지?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겁니다, 선생님. 다리, 다리, 다리. 다리까지. 오케이. 됐다. 호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자, 보호자분. 아, 네. 아양이가 깨어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른쪽, 그, 오른쪽으로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여기를? 자, 불러보세요. 오른쪽 클릭해서. 네. 어, 불러보겠습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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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양씨 진정하세요. 의사합니다. 의사합니다. 야. 야. 이 아저씨는 누구냐. 이 아저씨 누구냐고. 아, 아양이 아니야? 이분? 이게 어딜 봐서 아양이야. 여기 똑같이 생겼는데요, 선생님? 옆집 아저씨를 데리고 왔어. 아양이 어디 갔어. 빨리. 아양이 안 돌려내면 나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아, 안 되겠다, 야. 야, 제대로 꺼내봐. 조수, 좀 제대로 좀 해보라고! 아, 글쎄, 선생님. 아, 진짜 만들어봐야지. 좀. 아, 아. 아, 수술을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몇 분지야, 지금. 간단한 수술 아니야, 이거? 이, 머리 있습니다, 선생님. 응. 됐어, 됐어, 잘하고 있어. 자. 머리, 오케이, 됐어. 몸통, 몸통. 여기, 수술, 선생님. 좋다! 늦게와다, 늦게와다. 조수, 왔어. 조수! 그래. 예. 대충 왔어, 대충 왔어, 대충 왔어. 야. 팔, 여기 있습니다. 팔, 여기! 좋았어, 다리, 다리. 하이라이트, 다리까지. 다리.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자, 좋다. 오케이, 좋았어. 어디보자. 자. 어, 됐어, 됐어,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자. 자. 아, 보호자분. 아, 정말 아양이를 제가 또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번에. 자, 한번 클릭해보시죠. 이거 너무 기뻐서. 벌써부터 어깨춤이 나오는걸요? 아, 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 수술 성공이십니다. 잠깐만. 아, 축하드립니다. 완벽한데요? 뭔가 이상해. 아, 맞아요. 아양이. 아양이잖아요. 아양이, 맞아요? 네네네. 아, 이 다리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그, 짤린 다리를. 네. 두 쪽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이 돌팔이 같은 놈들아. 아양이. 아양이. 아, 오늘도 수술. 대성공이구만. 오늘은 멋진 수술이었습니다. 아, 역시. 조수와 나는 역시. 수술 왕이야. 아, 정말 힘든 하루였다. 아, 다음엔 어떤 환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겸에는, 이겸에는 은사는 수술에 대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3편에서 여러분들, 다음 수술을 기대해주세요. 다음 수술은 스폰지밥을 수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